그런데 이 세포는 세포는 우리들의 언행을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세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항상 주시하고 생각하고 그걸 기억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거리 갔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잖아요. 그때 그 충격을 먹은 심장, 심장이 박동, 그 다음에 그때 충격을 먹은 이 세포가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밤이 되거나 무서운 걸 보면 갑자기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결국 기억을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이란 뭐냐. 같이 한번 해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들의 생명이란 기억의 연속이다. 이 기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생명체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할머니들이 치매에 걸려서 손자 이름을 몰라. 아들 이름을 몰라. 자기 남편을 못 알아봐. 굉장히 불행한 거죠. 오히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을 치매라고 하는 이유가 암은 아프지만 관계가 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지지는 않고 다만 암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치매는 뭐냐. 관계가 깨져요. 자식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누군지도 몰라. 자기 이름도 몰라. 결국 생명체로서 갖고 있는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억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존재성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돼서.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현상이다. 우리들의 삶은 기억의 연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성이 지나서 성인이 되면서 남는 건 기억이에요. 주변 사람들과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이 인간 진화의 핵인데 인간이 진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은 생명을 존재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전학에서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후성이라는 것은 선천성이 아니라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유전됐다 해서 후성 유전학이에요. 후성 유전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세포가 모든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7살, 8살 때 근에서 떨어졌어요. 또 8살, 9살 때 여러분들이 엄마랑 시장 갔다가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렸어. 길에 막 놀래. 그래서 막 울고불하게 하면 두세 시간 만에 찾았어, 엄마를.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기억이 까먹고 3년, 5년 지나고 성인이 되고 청소년이 되니까 그게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세포는 그걸 기억해요. 세포는 그 충격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후성 유전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을 에피제네티스라고 해요. 에피제네티스,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유전적 변형이 난다는 거예요. DNA가 어떤 심한 충격이나 사고나 어떤 불행한 충격을 받으면 유전적인 변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는데 유전자의 활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충격에 의해서 심한 어떤 불행한 추억에 의해서 갑자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좋은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또 그 기억이 오히려 자극이 돼서 우리 몸에 좋은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건데 유전자 활성이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고 해요. 기억이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 분야에서 기억이 유전되는데 지금 과학에서 알아낸 바에 하면 3대, 4대 조상들의 경험, 지식, 일평생 동안 쌓았던 감정이 기억이, 그 감정의 기억이 세포 속에 저장됐다가 후손들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프트 유전이라고 해요. 소프트 유전. 소프트 유전을 통해서 3대에서 4대까지 후손의 자손들에게 유전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떨이냐. 6.25 때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6.25 때 전쟁을 피난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 그럼 6.25 때 그 전쟁의 고통이 피난받은 어떤 그 상처가 축적됐다가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싸움이 나거나 어떤 누군가와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저장된 유전자의 기억이 내 몸에서 발동이 되면서 막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높은 곳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심한 충격을 먹어서 그게 세포에 저장됐다가 아들 통해서 손자, 손녀가 그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었냐. 고공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 무서워. 여러분 중에서 고공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높은 데 가면 무서워.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좁은 곳에 갇혀있으면 굉장히 두려워. 그런 걸 경험하는 학생들 있죠. 그건 여러분 성격이 난 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윗분들이 그런 안 좋은 경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됐다가 놀랍게도 나한테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장종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독일 137년 1월 17일 날 태장종도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쭉 말씀하시다가 조상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말씀하시다가 태장종도사님께서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5천 년, 6천 년 전 그 할아버지 씨를 다음 할아버지가 받아서 낳고 또 받아서 낳고 해서 20대, 30대, 50대, 100대 내려와서 내 몸에 처음 조상 할아버지 유전인자가 전해져서 내 몸뚱아리가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존재가 아니다. 내 몸뚱이 하나가 그렇게 생겨났다. 그러니까 조상이 나의 뿌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윗분 5대, 6대, 7대 할아버지 유전자가 내려오다가 또 다음 할아버지 유전자가 합쳐지고 합쳐지고 해서 나한테 전해된 거예요. 결국 내 몸에는 할아버지, 윗분들의 할아버지 좋은 유전자와 또 고통받은 거, 또 억울한 거, 여러 가지 그런 유전자가 내려와서 내 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를 일러 우리가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건 뭐냐. 좋은 유전자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도 나한테 내려오지만 안 좋은 유전자, 뭔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뭔가 이렇게 슬픈 추억의 그런 유전자도 내 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몸이지만 내 몸 속에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하는 거냐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9.11 테러 때 임산부를 조사해 보니까 9.11 테러를 목격한 임산부, 임신부죠. 임신부가 낳은 아이들. 그러니까 9.11 테러라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된 장면을 본 임산부들이 낳은 아이들이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다른 때 시기 아이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절 호르몬이 있는데 코티절 호르몬이 높아.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절 호르몬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몸에 병이 많이 생겨요. 코티절 호르몬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많을수록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병이 많이 생기는데. 즉, 그래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가진 어머니나 할머니의 경험이 자녀를 우울한 성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울하거나 굉장히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자녀 문제라고 청소년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내면에 본인들의 성격이 아닌 그 이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안 좋은 경험, 힘들었던 고통, 그런 기억들이 축적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얼만큼 잘 풀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무척 잘 산다 그러잖아요. 무척.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척 잘 산다. 그러니까 척이 없어야 잘 산다 그래요. 그때 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신도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신명도 있지만 사실 내 몸에 누적되어 있는 안 좋은 그런 기운을 다 일러서 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척을 없애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 유전자가 활성화된 것이 우울증인데 사람들이 슬프다고 할 때랑 우울증이라는 건 좀 달라요. 슬프다는 것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난 시험을 봐서 슬프다. 성적이 나빠서 엄마한테 혼나서 슬퍼요. 그런데 우울증은 뭐예요? 그런 거 없이 총체적인 괴로움, 어떤 것에서 관심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슬프다하고 우울증하고는 감정이 좀 달라요. 신체적인 증상이 조금 있을 수 있어. 슬플 때는. 그런데 우울증은 신체적인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신체적인 고통, 통증이 와요. 허리도 아프나 두통이 오거나 계속 어디가 아파요. 우울증이 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많아요. 청소년기에. 왜냐? 슬픈 게 좀 더 지나쳐서 그런 감정이 더 안 좋아질 때 우울증이 오는데 그 우울증을 지금 개인적인 어떤 걸로 돌렸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윗대 조상님들의 그런 안 좋은 경험, 추억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우울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사람들은 보면 여전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좋아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대요. 기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슬픈 사람들은 죽음을 상상하지만 수동적이에요. 아이 죽고 싶다 그러더라도 아이 괴로워 그러더라도 그냥 지나가는데 우울증인 사람들은 항상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자주 그런다는 거예요. 슬픈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 힘들어요. 나 좀 뭔가 슬픈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어두워요. 안 좋아요. 그러나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해요. 정작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거 걸리는지도 모르고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물결처럼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병이에요. 마음의 감기라는데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강하면 암도 극복할 수 있는데 우울증이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웬만한 질병은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면서 가장 힘든 환자는 마음이 약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기 힘들어요. 병을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청소년기에 의외로 우울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사실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 때부터 내려왔던 복합적인 슬픔, 고통, 어떤 이유 없는 그런 것들이 척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수행이 왜 청소년기 때문에 중요한가. 수행을 해서 이 어두운 마음의 질병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울해하고 굉장히 어두운 학생들한테는 수행을 꼭 권해주기를 바라요. 오늘 배운 이따가 가르쳐줄 태혈주생을 꼭 가르쳐주고 읽으면서 마음을 회복시켜라라는 얘기를 전해주기를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